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백서 관련해서 반대편에서 조국의 흑서를 지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선민당국대학교 기생충학과 교수입니다. 함께 저서 제작에 포함됐던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이번에는 이재명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흑서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책을 집필 중인데 거기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다가 논란점이 있다 이렇게 서민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논란점 첫째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는 게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중 하나라도 일루된 정황이 있다면 자파는 후보를 사퇴하려고 총공세를 퍼부었을 테고 지금 대통령은 아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조리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거 빼박이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 의혹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기된 것이고 당시 친정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도 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대선 이후로 미룡권도 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논란 것은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다 하는 거고 둘째가 이재명이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또 놀랐다는 겁니다. 첫째는 의혹이 많다는 점 둘째는 그 많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책을 쓰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연루된 게 확실한 것은 인정할 만도 한데 이재명은 죄다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대장동 사건이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라면서 자신이 설계했다고 하더니 민간인이 청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간 게 드러나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초과 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죠. 사실상. 자기가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내가 관계없고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이 관계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 2, 30%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로러시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고 또 선전선동에 잘 넘어간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사건에서 공공기관이 쓰던 땅을 4단계나 종상향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은 이재명의 첫권으로 진 김인섭인데 김인섭은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7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김인섭과 맺어진 관계를 부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인섭이가 선대위원장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떨어지는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을 할 때 떨어진 선대본부장, 당선된 선대본부장 어쨌든 첫권 중에 첫권으로 불리는데 선대본부장 할 정도면 그런데 이 사람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선대본부장을 했던 이 사람이 백현동 개발사인 아시아 디벨로퍼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일사천리로 그동안 그렇게 어렵다. 안 된다고 하던 게 바로 종상향 4단계나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김인섭은 70억 원을 받아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논란은 성남FC 사건에서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은 후원금을 내고 인허거나 용도변경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대가를 노리고 돈을 주는 건 후원이 아니라 뇌물인데 그러나 이재명은 규정을 어기고 광고 영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고 영업을 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도 많은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긴가 저것도 긴가 하는데 정리를 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거짓말이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많은 게 놀라고 그 의욕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다는데 또 놀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에 대신해줬다는 의욕인데 실제로 여러 차례 재판을 치르면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재산은 오히려 늘었으니까 대납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가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쌍방울과 얽힌 인연은 내복, 한불, 사회분과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얽힌 사회는 내복, 한불, 사회분과 밖에 없다. 측근들이 줄누리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쌍방울이 이화영이 부지사로 있을 때 대북 사업을 함께하고 또 직접 북한에 방문을 두 차례 했고 나중에 쌍방울 측에서 대북,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그걸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고 그 부당한 이익을 차렸다는 의욕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복, 한불, 밖에 사회분과 없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점은 지금 여기 호민 교수가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가 오곱 배모 씨에게 황제 의전을 받은 사실을 마저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11월 25일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서로 재임하는 동안에 아내 김혜경 씨가 공무수행 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뒤 한 달여 동안 침묵하던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서 김혜경이 공무원을 수행 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 그의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기한 일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하지만 황제 의전 당사자인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녹취 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SNS에 글을 설그머니 지우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너무 바빠서 몰랐다는 취지. 그런데도 다른 의혹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까지 모른다고 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김혜경씨에 대한 의전이 그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0년부터 무려 12년째 이루어진 일인데 이에 쓴소리를 한 이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2011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은 김혜경이 시장과 동행하지 않은 채 봉사활동을 가면서 관용차인 처음엔을 이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2012년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뽑은 배모씨가 할당된 업무는 안 하고 본인이 원래 할당된 업무는 안 하고 김혜경씨를 수행한 일만 한다. 이렇게 비서실장에 따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이런 대목입니다. 사모님이 가는데 이 친구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 맞지요? 자꾸 딴소리 하십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행정기획국장에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배모씨의 주 업무가 외국인 의전이라는데 성남시가 상문직원을 외국인 의전에 쓸 정도로 외국인 내방이 많으냐? 도대체 이 직원의 주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장은 외국인 의전이 없을 때는 김혜경 의전을 주로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보고 캐물어 보면 실토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의 형 이재선은 녹음된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공무원이냐? 처음엔 타고 다녀고 또 비서가 있다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녹취록에. 걸리면 안 될 게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신의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에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로 선술되고 난 이후에도 배모 씨에게 똑같은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배모 씨를 올곱으로 승진시키고 그 왔던 김혜경을 모실 7급 공무원을 지원해 준 게 성남시와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탈론한 뒤에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공관에서 혼자 거주해서 사택에서 아내가 배 씨의 사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결정적이 아닌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서 아내의 사적 업무를 몇 차례 도왔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 수행비서를 뽑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 지난 8월 달에 김혜경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김 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의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며 배우자 차가 아니라 그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 차량을. 배우자 전용 차량이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선행 차량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재명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길래 배우자 차량, 선행 차량 그리고 모른다고 했다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드러내니까 그건 선행 차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혜경 씨에게는 배우자 실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었죠. 이해식 의원이 그 일을 담당했는데 이게 이재명이야말로 황제다. 그러니까 황제. 황제가 황제의 의전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여기 서민 교수가 오히려 이재명을 두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니까 황제의 의전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거 자체가 깜짝 놀라는 게 너무나 많은 의욕에다가 또 하나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됐을까. 본인 말대로 어렵게 살았다 이랬는데 그렇게 사가지고 변호사까지 하는 건 괜찮겠는데 시장하고 그리고 도지수하고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통째로 나라를 거들레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끔찍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안 받으려고 또 꼼수를 써가지고 국회의원 다 되고 또 국회의원에 그런 방탄 규정까지 본인 당에 집어넣고 지금 안 되니까 또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아 지금 이 친일 어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지금 군사훈련을 같이 하냐. 그렇게 해서 또다시 세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흔들고 있는 이런 사람을 사법처리 못한다면 이런 사람을 사법처리 못한다면 국민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